루마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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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일로에게 엄청난 소식이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. 과연 뭘까요? 저희 헤일로가 루마니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루마니아 루마니아 팬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3월에 루마니아에는 여성의 달을 축하한다고 하는데 진짜에요? 네 진짜에요. 그러면 저희가 공연에서 직접 라몰티아니를 외칠 수 있는 거네요. 하나 둘 라몰티아니 그럼 3월 3일에 뵙겠습니다. 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파스 이벤트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그리고 저희 헤일로 공식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많이 찾아주세요. 네 이런저런 저희 사진이나 정보도 많이 올라오니까 컬러해 주시고요. 네 저희 공연에 꼭 와주실 거죠?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팬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. 좋습니다. 네 그리고 저희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헤일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 I want to go to Romania. I need touch right now. Let's g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의 곁에 있을 때 남자라서 나 이래 사랑에 빠진 남자라서 태양에서 유